일본 도로치바 동지들에게 경려 말씀 좀 해주시죠. 자 한번 크게 팔뚝질 하면서 투정 한번 외쳐주시죠. 고정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진 본부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일본 도로치바 동지들에게 JR자본과 맞서서 투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연대의 지지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알 일본 동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지들과 환희를 오가면서 연대해오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인사들입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기조 속에서 세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노동운동이 무너져내려가는 이런 탄압국면 속에서 동지들이 저항해서 파업투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동지들의 투쟁에 힘을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까 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곳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지를 다지는 기자회견 하는 당시에 이 경찰들이 저희들의 기자회견까지 강의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 끝까지 동지들께 연대의 교실을 이렇게 써서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것은 비록 이것이 소수의 아주 자그마한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셔서 반드시 외주화를 막아내고 동지들의 승리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 동지들에게 팔뚝질로 취재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끝까지 투쟁하셔서 감사합니다.